첫 번째 소원, 보여주세요. 근데 저게 뭔가 손 글씨가 되게 감동이구나. 그니까, 다 직접 써주신다. 너무 예뻐요, 게다가 글씨가. 잇지중 손 크기가 제일 큰 멤버는 누군가요? 나요! 손 크기 재주세요. 저요? 나 진짜 커서. 근데 유나가 저게. 이 신체 사이즈 재주는 거는 저희 단골 코너예요, 단골 코너. 맞습니다. 뮤지 분들이 유난히 잇지 멤버들의 손 사이즈에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럼 한 분씩 제가 한번 재볼게요. 근데 손톱까지 재요? 안 되잖아요. 아니, 손톱은. 저희가 그럼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 끝까지. 좋아요. 네. 근데 우리 멤버들이 다 손이 더 커요, 류진이. 근데 예지 언니가 커, 류진 언니가 진짜. 어휴, 손톱이 엄청 기네. 아니, 손톱이. 손톱이 이만큼이 나와있어? 32cm예요, 그럼 손톱까지 재면 아까 유나 씨가 말한 것처럼. 손톱 빼고 할게요, 손톱 빼고. 자, 예지 씨는 18cm. 18cm. 네. 자, 리아 씨. 어머, 나 손이 짝짝이야. 15cm래 보여요? 왼손이 없네요. 여기가? 잠깐만요, 손님. 어디예요? 더, 더. 이게 또 크기가 무슨 크기예요? 요만큼 저희는 지금 참지를 못하고. 자, 리아 씨 이게 경쟁이 아니에요. 제가 요만큼 들렸더니, 선배님 잠시만요. 아, 리아 씨가 19cm.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아 언니 그 정도 아니야. 아니야, 리아 언니 뼈밖에 없어서 그래. 길어. 아니야. 옆에 봐봐, 뭘 아니야. 이거 제가 정확하게 재드릴게요, 다들. 자, 류진 씨. 오른쪽, 오른쪽. 자, 끝이 맞죠? 네. 류진 씨가 18.5cm. 거짓말, 거짓말. 네, 18.5cm. 아닌데, 얘 저거 작은데. 예지 씨 웬일이야? 아, 제가 류진 씨도 어때요? 예지 씨가 지금 군데. 꼴찌, 꼴찌. 아니 왜 애들이 키크 대신 손가락이 크나 봐. 둘이 잘하나 봐. 자, 채령 씨 갑니다. 채령 씨도 길어. 채령 씨도? 근데 다들 기네. 내가 제일 작다고? 자, 여기 끝에서부터 잴게요. 아니, 제가 유지 씨보다 훨씬 커요. 훨씬? 훨씬 커요? 채령 씨도 19cm. 이제 내가 20cm 나온다. 자, 이제 유나 씨가 봐요. 유나 씨가 지금. 자, 마지막 끝에서부터. 18.5cm. 내가 류진 언니랑 똑같다고? 자, 제가 손이 제일 작대요. 제가 손이 제일 작대요. 지금. 미지가 보기에는 제 손이 제일 크다고 했거든요. 지금 예진 씨가 조막 손이고요. 그러게, 애기 손. 애기 손, 애기 손. 근데 이거라도 애기 해야죠 뭐. 그러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된 걸. 이거 잘 잡통했거든요. 그렇다고. 오케이. Conference. 오케이! bites. 감사합니다.